봤는데요. 박준영, 운영룡님이 보시는 오늘 시장의 특징주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CS 베어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특징주로 CS 베어링 들고 와주셨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면서 주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멘스의 부품 불량으로 간접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주가는 14%대의 강세로 마감을 했네요. 특징주로 꼽아주신 이유,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앞서야겠다시피 지멘스 에너지 유럽에 상장된 회사인데요. 그 상장된 회사가 베어링에 불량품이 발생됐다는 것 때문에 지난 주말에 아마 34% 정도 급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가지고 오늘 반면에 CS 윈드는 비교적 크게 좀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CS 베어링은 수혜를 좀 받을 거라는 것 때문에 오늘 기관과 외국 투자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장중에 18% 이상 상승했다가 약간 입고를 달고 밀렸는데요. 이 회사는 풍력발전용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CS 인두가 2019년도에 인수를 좀 했고요. 인수를 좀 하면서 베트남 쪽에 대규모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를 좀 하면서 올해부터 실적이 1분기부터 흑자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적 턴 어라운드로 기대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주식인데 오늘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 자체가 앞서야겠다시피 지멘스의 자외상과 함께 지멘스 에너지가 풍력발전용 터빈 쪽에 지멘스에 공급을 하는데 부품 쪽에 불량이 좀 발생이 좀 되면서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지멘스 에너지가 수주 받은 게 거의 5년에서 10년 단위 수주를 좀 받는다는데 24존 정도 규모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량품이 좀 발생이 좀 되면서 상대적으로 CS 베어링은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그런 쪽인데 그런데 CS 윈드가 빠진 이유 자체는 CS 윈드도 앞서야겠다시피 CS 베어링이 모 회사인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멘스 쪽에 매출 비중이 좀 있습니다. 아마 7% 정도 언저리 정도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증권사 쪽에서는 간접적으로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이 나왔습니다. 들어가고 오늘 CS 윈드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아마 아무래도 최근에 CS 윈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온 부분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주 매출자 자체는 CS 베어링 자체는 북미 쪽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과 그다음에 유럽의 네덜란드에 있는 세계 최대 터빈 회사인 베스타스가 주 거래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멘스 쪽 관련 부분 자체는 CS 베어링이 없기 때문에 지멘스 에너지 어떤 불량품과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향후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가 있지 않겠는가. 앞서 CS 윈드가 빠진 부분 자체는 지멘스 쪽에 약간 매출 비중이 있었던 부분 자체가 약간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된 것 같고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좀 받으면서 봤더니 1분기에만 수주가 터빈 개수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75% 정도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이 회사 주 거래처라고 할 수 있는 베스타스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30% 가까이 수주가 증가됐기 때문에 주 거래체도의 수주 증가와 함께 CS 베어링 앞서 베트남 쪽의 대규모 투자 부분 자체가 안공이 되면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분명히 올해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 수준 자체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요즘 벨리션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 매수는 자제하겠지만 실적 자체 턴 어라운드니까 중장기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S 윈드 같은 경우는 영향 자체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CS 베어링 대비해서 벨리 자체가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높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CS 윈드 자체도 오늘 단기 약재 요인으로 마무리가 좀 되지 않겠는가. CS 윈드의 완만한 상승. CS 윈드 자체도 올해 턴 시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신재생인의 확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CS 베어링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매출처를 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것이다. 라는 부분 함께 언급을 해주셨네요. 하지만 오늘 굉장히 많은 급등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 매수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실 것을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투자 전략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